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이거 올려주신 사주인데 요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충년의 가장 충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술토를 뒤통수 때리는 거죠. 그럼 뭐냐면 술종 신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축토가 때려서 다시 이제 개수로 발산하여 진올에 을목으로 이제 묘올에 을목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충년에는 답답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들 뒤통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신축년, 신축월, 무신일, 술시, 임술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충년이 오니까 신축, 신축 여기서 술토를 딱 궁위는 개인적이죠. 그죠. 개인적인 궁위에서 궁위에 있는 술토가 형당하니까 축설형으로 당하니까 자꾸 여기에 숨어있는 신금 시종자를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다양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구설, 시브가. 그런데 오늘 이거 올려주신 사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축토가 사주 온국에 대우네 세우네 축토가 무서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축토에서 축토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흐름이 막히다예요. 이제 삼합으로 보면 삼합. 삼합으로 보면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사유축의 축토니까 지금까지의 열매를 완성하다. 이 삼합운동이 축토에서 어떻게 된다? 마감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감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른 곳으로 시공간에 변화를 주어서 떠나야 돼요. 다른 공간을 찾아나서야죠. 왜냐? 만약 그 공간에 있으면 뭐가 안된다?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 열매가 뭐죠? 경제활동이고 돈이죠. 말 그대로 금전이죠. 금전. 그죠. 이 금전활동이 축토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회축으로 삼합을 마감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설명한 질병에 대한 부분은 이런 개념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축토의 개념의 의미 중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냐면 유술해자축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 중에서 해자는 유동이에요. 말 그대로 물처럼 흘러다니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생명수죠. 생기를 만들어내요. 뭐를? 신요술에 있던 씨종자를 해자축에서 풀어서 인묘진으로 바꿔요. 고로 해자는 물처럼 흘러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생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피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해자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축토에 이르면 물의 흐름이 끌쩍해져요. 해자 이거는 그래도 경자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코로나가 그래도 이 물이 막힌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의 확산의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물의 흐름이 막힌 것은 아니었는데 충년, 신축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물의 흐름이 막혀요. 이 해자라는 흐름이 축토에서 탁해져요. 이건 탁해지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주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탁해지다 이 개념은 해자 이렇게 쓰면 탁해지는 건 뭐 다양하겠지만 축토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미토가 있습니다. 축토와 미토는 많이 다르죠. 해자는 기본적으로 겨울이에요. 겨울의 특징이 뭐죠? 차갑다죠. 왜 차가울까요? 차가워야 될 당위성을 자연은 가진 거예요. 차갑다의 반대말은 뜨겁다죠. 열기를 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는. 그러면 해자는 차가워야지 열기를 품으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고. 미토는 해를, 자를 만나서 열기를 공급해버리면 이 해자가, 해자의 속성이 변질되어 버려요. 막 썩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토는 해자 동일하게 동토라고 그러잖아요. 동토 그죠?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속성은 유지하지만 그 흐름이 물이 이렇게 해수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수가 이렇게 그 중에 물줄기가 하나가 새길로 셌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축토라는 걸 만나가지고 껄쭉해져 버렸어요. 그 흐름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체의 수기의 흐름이 막혀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올해 사망도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돌아. 뭐가 안 돌지? 피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병정이 사주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묘축 뭐 이런 식으로 묘목이 움직임이 답답해지고 병정으로 가는 피가 막히면 심장마비, 뇌출혈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 사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키워봅시다. 기축대운, 신축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축년이 여기고요. 또 기축대운도 여기고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신축이 을미를 을미와 충, 충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그것과 을목을 신축년에 이렇게 충하고 답답하죠. 그럼 뭐지? 을목 생기가 상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의 흐름이 비정상적이다. 고로, 질병, 육체 손상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을신충이네. 뭐 이런 거 보이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축에서 미축이 있는데 기축에서 껄쭉하게 해수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흐름, 수기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신축에서 또 축토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잘 돌지 않아. 문제는 미월이니까 해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해수가 중요한데 이 해수가 기축과 신축에 껄쭉해져요. 껄쭉. 피가 껄쭉해진다고. 그런데 을목이 이미 을신으로 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한 거는 뭐가 없다? 병정이 원국에 없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지금 설명하는 그런 질병들이 아니라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심하지 않으니까 기회년에 이미 여기에서 뭐죠? 뇌종양을 발견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을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축년의 문제는 이제 봅시다. 신축년에는 잇몸 문제 그러니까 임플란트 한 게 유축진이라고 그러죠. 축진 그 다음에 유축진 이런 것들은 뭐다? 이 신금이라는 딱딱한 것이 축토에서 흐물흐물 해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열로 고생 약물로 인한 피부 이게 뭐냐면 고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자의 냉각수가 축토에서 흐름이 막히면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각수가 냉각 진일이다 예를 들어 병자월의 무진일이다 그러면 자월이니까 춥다라고 생각하고 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자수가 진토에서 들어가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병어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열이 오르지? 열이 오르는 건 몸이 뜨겁다가 아니라 몸의 어떤 수기의 작용이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그 반대 급부적으로 막히면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립선 좁아지는 문제 이건 당연히 해자축의 이 흐름이 답답해서 그런 거죠. 물론 미토가 여기 저기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이 많은데 해수가 그 열을 식혀준단 말이에요. 그 열을 식혀준다. 축토가 와서 해수를 껄쭉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 좁아지는 문제 방광의 결석발견 이런 게 다 껄쭉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그러니까 위험은 이제 다른 얘기죠. 그죠? 근데 기억할 거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해자축 이게 겨울이고 차갑고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해수와 자수의 흐름이 축년에 오면 답답해진다. 답답하다. 이게 뭔가 답답해요. 사람들이 축년에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유동의 속성을 가진 유동의 속성을 가진 숙이가 축토에서 껄쭉해지면서 아씨 뭐가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서 자유롭지 못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체의 피에 적용해보면 지금 왜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중 신축토가 가진 물상 중에 하나가 남보다 흐름을 답답하게 하다. 요거죠. 그쵸? 핵심은